한전의 고유사업인 전력판매사업이 지난해에도 여전히 큰 폭의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비싸게 사고, 싸게 팔아서 발생한 손실이 무려 10조에 달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현실화가 아직 절실합니다. 지난 2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매출은 88.2조인데 영업비는 92.7조로 집계되는 등 영업손실이 4.5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다만 전력판매액이 82.9조임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전은 전력판매사업으로 무려 10조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입니다.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판매 수익이 늘어나고 발전공기업연료비와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가 줄었음에도 여전히 한전은 고유사업에서만 10조에 달하는 손실을 냈습니다. 지난해 한전 매출을 살펴보면 전력판매량은 전년대비 0.4% 줄었으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판매당가가 26.8% 인상되면서 전력판매 수익은 82.9조로 전년대비 25.3% 늘었습니다. 반면 영업비용의 경우 발전공기업연료비는 전년대비 7.6조,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는 3.6조로 각각 줄었습니다. 그 결과 한전 영업손실은 전년대비 86% 회복한 4.5조로 집계됐습니다. 한전 측은 지난해 세 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가격 하락으로 연결재무제표기준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고 국제유가 등 연료가격 안정화 추세에 따라 경영환경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